여야가 오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해 경북은 현행 15석에서 13석으로 2석이 줄게 됐습니다. 오늘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했다는 것이어서 인구 상한선 28만 명을 초과하는 경산 청도 선거구를 2개로 분리해 경산은 독립선거구로 하고 청도는 영천과 합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구 하한선 14만 명에 못 미치는 군위, 의성, 청송을 상주와 영주를 문경예청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시대입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하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